야 우리가 왜 어디가 공격이야? 야 우리가 왜 어디가 공격이야? 어? 야 진짜 미쳤어. 야 진짜 미쳤어. 왜 지나치시네? 우리는 바로 자다 일어나고 우리도 꾸미면 저렇게 된다고. 우리도 안 꾸면서 그런지 우리 메이크업하게 해주세요. 메이크업을 하라고. 우리 애기도. 우리 애기도. 허락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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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락하고 사십시오 저 fus angelicρά. 허락하라. 아platz해. 허락하지. 허락하라. 허락길 아니 지금 여기 제일 명은 있죠. 쌈디덕은 왜 거기 멈축하고 있어. 여기 지금 겟이 없었으면 쌈디덕은 매니저야. 야 너도 자칫했으면 우리 팀 우리 맬 거야 지금. 20대거든요 아직까지. 우리도 20대 있거든요. 20대야. 나 20대야. 나 완전 젊어. 야 얘 85년생이야. 나 막내예요 막내. 에이. 에이. 송중기 친구야 송중기 친구. 송중기 친구야 절친. 많이 늙었다 진짜. 아 진짜? 요화는 런닝맨 뭐 진짜. 이것뿐 나왔잖아. 요화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데. 큰 애. 종인이는 처음이지? 네 저 처음입니다. 그래. 얼마 전에 드라마 끝났잖아요 드라마. 건축서. 잘 되시는 거 맞죠? 아 저 친구 그 친구구나. 아 그래. 내가 진짜 잘했어요. 되게 좋아했는데. 아이고. 첫 해부터 이렇게 물고 여자 게스트를 왜 안 부릅니까. 여자 게스트 있잖아요. 나 여기 있잖아. 나 여기 있잖아. 보기 잘라? 아 이거 보기 잘라. 아 이거 보기 잘라. 아 그리고 저기에. 보기 잘라. 아 지우. 넘쳐 넘쳐 넘쳐. 넘쳐 넘쳐 넘쳐. 넘쳐 넘쳐 넘쳐. 아 지우는 정말 약간 짜증이 아니라. 진짜 굉장히 짜증이 아니라. 대놓고 짜증이야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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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근데 지우가 하루 정도 보니까 약간 뻔뻔한 형이 좋습니다. 완전 뻔뻔한 형. 팀입니까 이렇게 그러면? 자 이렇게 팀이 정해졌고요. 2013년. 뱀의 해입니다. 아 뱀이구나. 뱀의 해를 맞이해서 신년 특집. 10위 간지 레이스입니다. 10위 간지 레이스. 자취 균명. 진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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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부터 12가지 동물이 그려진 카드를. 여러분들이 나와서 한 장씩 뽑을 겁니다. 한 장씩 뽑아서 본인의 동물을 결정합니다. 이때 중요한 거는. 뱀이 그려진 카드를 누가 뽑느냐입니다. 뱀 카드를 뽑은 멤버 이름표를 떼서 아웃시키면 최종 우승입니다. 레이스에요 레이스. 뱀이 왕이에요. 진짜. 최종 장소에 도착하기 전까지 각 미션을 통과할 때마다 뱀을 뽑은 분에 대한 힌트를 획득을 하게 되실 거예요. 최선을 다해 내서 주시기 바랍니다. 재밌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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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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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오늘 신년 특집을 맞이해서 어마어마한 우승 상품이 걸려 있는데요. 우승팀의 이름으로 불우한 인생에게 기부를 하게 됩니다. 네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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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뽑으면 되나요? 네. 안녕하세요. 네. 카메라예요? 네. 그냥 바꿔주세요. 네. 이렇게 해서 정청 상황에 대해서 이게. 더 martyr을 후렴이구, 세 PRO가 viene.